트로트 클라쓰 렛츠 고! 수위 많이 차신 것 같은데 나이가 있잖아요 빠른 노래를 불러야 내례를 내 돈이 참석하 나 김상환 혹시 노래 부르실 때 목에 핏대 엄청 서거든요 노래를 듣고 멋있다고 감동을 받아요 핏대를 보고 핏대 떴다 모아라 부문을 막 타고 배굽으로 타고 떴다 모아라 중간에 우리 대왕씨도 쉴 새 없이 멘트하는 거 보셨죠? 아 이 친구 이따가 보세요 하는데 뭔가 안 하면은 배신하는 거 같고 하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teşekkür ederim 셔서 혹시 boastING mache sab